노래 제목은? 나이트 플라이트. 나이트 플라이트입니다. 잘 맞다. 지금 여기서 정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를 녹음한 거라서 인스트. 상관없어. 아, 이거는 인스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어줘. 알겠습니다. 構 started. 열심히 훔치 tigers removing 개가습지 못하는 거야. 팀원 탄생 설명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티 프레저라는 단어의 영감을 얻어서 생특지 페리의 야근 비행을 시대적 배경으로 위험할 것은 알지만 너를 믿고 낭만적인 비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본 곡입니다. 누가 써놨냐? 아니요 아닌데.. 야 이거 나 모르는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다시 한 번 얘기할래? 다시 한 번 얘기할래? 아니야 아니야 애찮아 애찮아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인스틱트 앨범에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비도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궁금한 게 곡 사온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도 아니죠 저희의 페어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좀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위험하지만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트인적으로 읽고 할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 이 곡 어떨 것 같아? 팬들이 들으나? 저희 팀이 하고 싶은 느낌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팬분들의 사랑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사람들도 다 알겠지만 유정이 같은 경우는 네 곡을 많이 안 썼잖아 맞아요 팀으로 이제 처음 작업한 건데 네 유정이가 좀 어땠어? 생각보다 음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레퍼런스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보내줘서 소스 같은 거 고르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고 바사도 이제 유정이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잘 쓰는 거 같아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연예인 들어왔어요 아 네 저희는 이 친구가 저희 팀의 메인이고요 메인입니다 메인님 가운데 앉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메인님 가운데 앉으세요 아닙니다 하면서 가운데로 자리를 하하하하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공이야 오늘 뭐 그러면 저희도 스케치 버전으로 아니 뭐야 지금? 복순에 가서 아 중간중공이기 때문에 아 약간 저희가 생각이 많아요 지금 감춘다? 나한테까지? 나한테까지 감춘다? 저희 그 사 stage 아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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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겠어 마크 Fire If I got your better try Oh yeah yeah Damn it tonight Fire It's a kid I made it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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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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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one 하나 둘 받아들여 가는 너 How do I 저희 원팀이 준비한 Question mark은 인스틴트 파트 1의 프리콜 개념의 곡으로 소년이 본인의 본능이 끌려가는 과정에서 생긴 물음이나 의문을 담으려 한 곡이고요 프리콜 믹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듣는 재미를 뭔가 좀 더 추가해 보려고 할 거고 피트 작업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사를 입히는 과정, 그리고 디벨롭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너네가 생각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된 거 같아? 제하고에는 한 50% 정도 반 정도? 라인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가이드를 먼저 하고 그 후 작업으로 장난을 많이 쳐 보려고 저희가 다른 팀들도 하는 과정을 봤는데 뭔가 듣기 편한 쪽으로 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되게 약간 온요노브 스타일은 아니다 온요노브한테 그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이긴 하다 그리고 또 마이셀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이 기회당하신 거 같고 나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되게 새로운 시도잖아? 근데 너무 또 온요노브의 기존의 음악 스타일이랑 비슷하면 좀 재미가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팬들이 또 원하실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안 해봤던 스타일이어서 괜찮은 거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네 하나 둘 셋 원이야! 머리 맞대고 생각해 원니팀 제목은 뭡니까? 이번 제목은요 코이입니다 네 안녕! 너리 둘 여름 눈을 감아도 하루종일 예 예 대응 너비 내게 취해 하루 You'll be 거의 거의 솔직해져 조금만 Yeah 생각한 With you 내게 색채해줬던 난 잘 썼다! 아... 잘 썼다! 야, 이거 어떻게 썼어? 처음 제목을 코이로 정하게 된 이유는요 팬분들께서 비유를 할 때 저는 서툰 느낌의 형이 뭔가 리드하려는 느낌이고 준혁이는 사실 잘 알지만 뭔가 그런 형을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입장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내숭을 떤다고 할 수 있어가지고 고수인 척 저는 고수인데 맞춰주는 척 그래가지고 제목을 코이로 하게 됐습니다 주제도 괜찮고 잘했네 너희가 작업할 때 좀 힘든 부분 이런 거는 뭐 없었어? 스스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저희 귀에는 좋은 거 같은데 또 남들의 입장에선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처음엔 흔들려가지고 아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랬었는데 저희는 듣고 나서 좋다고 확신이 있었고 멤버들도 좋은 거 같으니까 너무 주변에 말이 휘둘리지 말고 그냥 뚝심있게 밀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 같다 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옆에서 많이 잡아줘가지고 한번 이걸 다 멜로디 다 해놓고 또 엎은 적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다라고 또 잡아주고 멤버들의 의견도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좋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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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중간 점검이니까 네 다들 그래도 사람이 하라면 다 해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다들 뭔가 자기네들만의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거 같아가지고 내 점수가 또 30%가 있잖아 내 점수가 있잖아 다들 그래도 이제 진짜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고 유닛별의 취향껏 나오고 있어서 좋은 거 같고 오늘 게임을 할 거야 네 메인 보컬 한 명씩을 그러니까 그 우승하는 팀 네 후회적인 갖고 across 고 Live 혹시 한 달이 이제 아 한 달이 정